반갑습니다. 2022-69 평가원 분석 강좌입니다. 올해 치러졌던 6구 평가원 문항을 통해서 평가원에서 묻고자 하는 바가 뭔지 이 문항에 녹아있는 우리한테 묻고자 하는 의도가 뭔지를 좀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요. 수능을 바라보는 시각을 넓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준킬러와 킬러 문항에 대해서 내가 일관화된 풀이를 가지고 있는지 그 문제마다 일관화된 풀이를 내가 녹여내고 있는지를 자기를 점검하는 시간도 되실 것 같습니다. 자, 6구 문제를 본인들이 풀어보셨기 때문에 왜 접근이 늦었는지 그리고 왜 해결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같이 분석하는 시간을 갖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특히 N수생 분들이 특히나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선생님 제가 기출을요. 다섯 번 돌렸어요. 그런데 3등급이 나왔어요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자, 평가원 문항을 분석하자라는 말이 뭐냐면 내신 대비처럼 평가원을 기출을 돌리시는 게 아닙니다. 자, 여러 번 동일한 문제를 반복하다 보니까 어떤 실수를 하시냐면 아, 내가 그때 문제 풀었는데 어떻게 풀었더라? 그 선생님이 어떻게 풀었더라를 기억을 끄집어내서 해결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게 아니라 자, 이 평가원에서 묻고자 하는 바가 뭔지를 분석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양적관계 문제가 나왔을 때 아, 실험 1과 실험 2에서 몇 배 반응으로 반응이 진행됐구나. 혹은, 자, 추가로 실험 1보다 실험 2에서 10g이 더 추가로 반응했을 때의 양적관계가 이 형태구나 를 철저하게 분석해서 자연스럽게 개수가 완성이 되는 형태대로 내가 일관화되게 양적인 관계에 집중해서 보고 있는지를 분석을 하자라는 얘기인 겁니다. 절대 평가원 문항을요. 내신 대비하듯이 기억을 끄집어내서 푸는 형태로 반복을 하시면 도움이 안 되세요. 본인의 시야가 넓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철저한 육구 분석을 함께 하면서 수능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시야가 정말 많이 넓어지셔서 조금 더 빠르게 가감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동의원소를 시작으로 해서요. 물질의 양, 양적관계까지 이어지고요. 그리고 용액의 농도, 모을 농도를 배우죠. 자, 화학실험실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게 모을 농도입니다. 정말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될 겁니다. 용액의 농도, pH, 중화반응까지 준킬러와 킬러 문항에 대해서 같이 분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가 해결이 늦었다, 혹은 해결을 못했다, 접근이 늦었다, 왜일까? 거기에 대해서는 문항이 비슷한, 결이 비슷하게 녹아있는 주요 기출 문항을 통해서 반드시 분석을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자, 공부를 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시기 위해서는 첫 번째, 육구 문항이 먼저, 두 문항, 혹은 많게는 네 문항이 먼저 시작이 될 겁니다. 한 10분 정도 투자해서 문제를 풀어주시고요. 육구 분석에 대한 걸 같이 해주시고 그리고 정지 버튼을 반드시 눌러주세요. 그리고 나서 뒤에 이어지는 주요 기출 문항을요. 반드시 스스로 선생님이 분석해드렸던 방법을 생각을 하시면서 처리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이 약속 지켜주셔야 돼요. 전문화 해설 강의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전문화 해설 강의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뭘 묻는지가 확실하게 같이 분석이 되고요. 아, 일관화되게 이렇게 푸는 거구나 라는 방법 또한 체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체화가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전문화 해설 강의를 들어달라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제를 바라볼 때요. 아, 이거 이거 묻는 거구나가 툭툭 튀어나오면서 조금 빠르게 과감하게 부셔야 고 득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정말 여러분들 수능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는 데 있어서 고 득점을 받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강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강좌가 끝나고 나면 파이널 강좌가 진행될 거고요. 여기서 배웠던 철저하게 분석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수능 1등급에 다가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서요. 교재는 따로, 교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PDF 파일로 업로드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출력을 해서 많은 분들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1강에서 뵙겠습니다.